연천군 농업기술센터의 2023년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교육과 정의 새로운 교육 커리큘럼으로 중무장을 했다. 컨텐츠 기획에서 컨텐츠 구축 그리고 온라인 시스템 세팅과 농산물 펀딩 참여 마지막으로 자동화 마케팅 시스템 구축까지 전문가 영역으로 생각해오던 영역들을 직접 챙기고 직접 구축해보는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8일 연천군 농업기술센터 3층 전상교육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첫 번째 교육과정이 진행되었다. 개회식에서 연천군 농업기술센터 이정현 소장은 강소농 교육담당자로 있던 시절부터 농업경영교육은 향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강조했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3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제 소장에 취임하고 다시 연천군 농업인 대표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교육과 정을 기획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이 생산뿐 아니라 운영 및 판매까지 모두 염두해야 하는 산업이 되었습니다. 스마트 강소농에게는 디지털 농부라는 명칭이 잘 어울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3년 연천군 강소농과 정의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며 강소농 교육과 정개회식 소감을 전하였다. 8일 진행된 첫 번째 강의는 자동화 마케팅의 예라는 주제로 농업경영전문교육기관인 좋은세상바라기 주식회사의 최병석 대표 경영학 박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진행되었다. 최병석 강사는 27년 동안 농업농촌 영역에서 강의 컨설팅 코칭을 진행하며 옆에서 지켜보고 함께 만들어 보면 많은 농업인 대표님들이 만드는 방법 및 도구 사용법은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스스로의 것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기 콘텐츠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연천 강소농과 정은 콘텐츠를 기획하는 과정이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도 수료 후 어떤 교육을 받으시더라도 시너지 효과가 만들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며 강의 구성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2023년 연천군 강소농 교육과 정은 디지털 농부라는 주제로 일부 콘텐츠 기획과 정으로 1강 자동화 마케팅 시스템에 이에 2강 판매 상품 기획과 특장점 상강 고객 타겟팅과 정보수집 4강 마케팅 글쓰기와 채널별 활성화 노하우 5강 콘텐츠 기획 워크샵으로 구성되어 농업 경영체의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독보적인 콘텐츠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지는 2부 콘텐츠 구축과 정은 콘텐츠를 디비화하는 과정이다. 이는 6강 온라인 구글 시스템 구축 7강 상품 사진 촬영 기법과 실습 8강 농장 홍보 동영상 만들기로 3개 과정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 재료를 실제로 만들게 된다. 그 다음 3부 클라우드 펀딩 참여를 통해 본격적인 상세 페이지 작업이 진행된다. 3부는 9강 브랜드 네이밍과 광고 카피 10강 온라인 유통 채널에 의해 11강 클라우드 펀딩 상세 페이지 만들기 12강 아이디어스에서 농산물 팔기로 구성된다. 마지막 4부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 마케팅 시스템 구축에 도전한다. 잠자는 동안에도 모객 육성 구독에 3단계 마케팅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보고 실행해보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는 13강 브릿지로 세일즈 페이지 만들기 14강 자동화 마케팅 실전 판매 15강 광고 기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강의에 참여한 농업경영체의 대표님 중 한 분은 2023년 강소농 교육과 정리 커리큘럼이 무척이나 좋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안 했으면 후회할 뻔했다. 오늘 너무 많은 정보를 동기부여가 많이 되었다. 앞으로 열심히 참석해서 최병석 대표님이 제시한 결과들을 모두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이렇게 멋진 과정을 만들어주신 연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정현 소장과 담당 농촌지 도사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교육을 진행해 주실 강사님들 모두께 잘 부탁드린다. 며 개회식과 첫 강의 참석 소감을 전하였다.